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동화 일러스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인천에서 열립니다. 인천시는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을 오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전시에서는 1967년부터 2016년까지 50년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일러스트 작가들의 작품 50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유일한 한국인 참가자 이수지 작가의 작품도 전시하며 아름다운 그림 언어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.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만원입니다.